안녕 여러분, 제 이름은 V 저는 굿보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꽃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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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내 맘에 시린 너의 한숨들 조금씩 조금씩 시드는 꽃처럼 심장이 내려앉아 죽일 놈의 일사랑 넌 이 땜에 닥쳐줘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촬영할 때는 좀 많이 이제 어렵고 좀 약간 긴장도 많이 되고 섹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맞춰서 하니깐 정말 더 재밌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